성과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만방연과 방과후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죠? 출장 갔다 왔고요. 한국 웹툰계가 또 여러가지 힘든 사건들이 터진 와중에 정말 가기 싫은 출장이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놀러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표로 가신 거잖아요. 간단히 설명을 변명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변명이 아니고 저의 근황이 이거다 보니까 ICC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카투니스트 컨퍼런스인가? 뭐지? 그러고 보니까? 암튼. 알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였지? 국제만화가 대회가 있는데 이게 홍콩, 일본, 베이징, 한국, 대만, 싱가포르 여러 동아시아권에 가끔은 이제 서구권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정말 국제적인 만화 행사예요. 한국의 위상은 상당히 높고요. 한국을 약간 만화적으로 형님 나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고 매번 놀라는 그런 행사인데요.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부천에서 한 번 했고 대전에서도 했고 역사가 좀 길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만에서 열리는 만화가 대회에 만화가협회에서 누군가가 대표를 가서 발제를 발표죠. 발표. 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사회에서 동시에 다들 저를 쳐다봅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잘해서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훌륭하시니까. 꼭 이렇게 말하고 보내고 다들 홀가분해하죠. 그래서 가서 제가 주제가 한국 웹툰의 발전과 미래 이런 거였는데 몇 년 전에 부천에서 했을 때랑 중국 대만 가오싱에서 했을 때 제가 가서 국제 만화가 대회군요. 네. 국제 만화가 대회죠. 가서 제가 발제를 했었어요. 한국의 작가들이 이런 기술을 쓴다. 그때 이제 다른 나라 작가님들 발제가 뭐 클리스튜디오를 쓰면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거. 한국 웹툰 작가들 거의 다 쓰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래서 스케치업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농담 아니고 다들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스케치업을 웹툰에 쓰는 나라가 없던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시연을 했거든요. 눈앞에서 아파트 쭉쭉쭉 세우고 막 했어요. 그거 이제 웹툰 배경으로 쓰는 거 보여주고. 얼마나 신세계였을까? 완전 신세계. 그러니까요. 눈이 휘둥그레. 왕깜놀.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웹툰에 어떤 기술을 쓴다. 뭐 이런 식의 발제가 필요할 때 제가 좀 가는 편인데. 작업 한창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가서 작업하느라고 놀진 못했고요. 놀진 못했어요. 슬프잖아요. 아 진짜 마음에 드는 식사를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아 진짜요? 대만은 먹거리 천국이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아 진짜 슬프다. 지우폰도 좀 날리고 오시고 뭐 이런 거. 지우폰인가요? 풍선 뭐 이런 거. 아 풍등이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번 대만에 가서 한국 만화에 대해서 발표하고 왔고요. 막 돌아왔고. 그 사이에 이제 근황이라면 못하지만 한국 웹툰 시장에 또 굉장히 지금 큰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죠. 웹툰 스쿨이니까 시기성 있게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제법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웹툰 매체 중에 하나인 케이툰. KT에서 운영하는 케이툰이 최근에 비용을 엄청나게 삭감하려고 시도하면서 케이툰의 CP 즉 작품을 수급하고 있는 투니드 엔터테인먼트 이 두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 약간의 뭐 지금 진위 여부가 가려지고 있는 중인데 웹툰 작가가 대거 연재를 관두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수익 쉐어 방식으로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작가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가협회에서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마라가협회나 웹툰 작가협회에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보통 이제 바로 성명서 내고 싸우자로 가지 않습니다. 보통 협회들은. 협회에 대한 어떤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협회가 조금 더 느린 감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업체와 직접 독대를 해서 작가에게 좋은 쪽으로 뭔가 결론을 내려면요. 협상이라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대외비를 지켜달라는 상대방의 요청들이 들어와요. 이게 무조건 기업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좀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뭔가 결론을 내려면 일단 협상 단계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협회원들 및 웹툰 작가 분들께 뭔가 상세하게 상황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되게 답답하시고 화가 나실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협회에 계신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 한번 이 만화가협회나 웹툰 작가협회에 대한 뭐냐 사실과 거짓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기득권 남성이 아무래도 협회에 잘 많다. 그래서 신인 작가나 여성 작가들의 입장을 잘 모른다. 이런 오해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 만화가협회나 웹툰 작가협회 이사진의 절반 정도가 여성입니다. 맞습니다. 남자들만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성이 더 많잖아요. 아니 여성이 더 많거나 비슷해요.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홍렌지 선생님도 이사회에 같이 오시니까 오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일부러 되게 그 부분 노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으실 거라는 걸 이해하고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신 지금 이거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저니까 매번 그렇게 뭐 질책과 조언들 해주시는 걸 잘 듣고 있으니까요. 천천히라도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전할게요. 난 뭐 이사 중에 한 명이니까 전하신다고요.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 이사회에서 꼭 전달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은 대만 갔다 왔다. 그리고 현재 케이툰과 투니드에서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협회가 분명히 인지하고 협상 단계로 가기 위해서 다행히도 이사님 중에 케이툰 연재 작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부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이렉트로 저희가 받아 듣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관계는 어떠한지부터 확인을 들어갔었죠. 기사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계약서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법무대리인을 대동해서 계약서 분석을 한 다음 협회 단계에서 어떻게 만나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만드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방송된 분이 나갈 때쯤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근황보다는 무슨 변명을 계속한 거예요. 홍란지 선생님의 근황은 어떤가요? 아 저는요. 네. 바로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날 킹스메이커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저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어요. 그 하가 작가님과 강재훈 작가님의 합작품. 제가 원래 그거 사회에 볼 뻔했거든요. 아 진짜요? 저 근데 마녀 행사 진행하는 것 때문에 못 갔어요. 네. 그렇죠. 요즘 되게 항상 목이 안 좋으세요. 저요? 네. 안쓰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뜨거웠다면서요? 엄청났어요. 제가 그거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 성우님들의 연기도 궁금했고. 성우님들 짱. 진짜. 와 근데 진짜 그 아이돌 같은 인기를 구가하는 작품과 작가님들이었잖아요. 어땠어요? 작가님들의 인기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성우님들이 나오시는데 정말 난리 났어요. 깨 하는 소리가 무슨 BTS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분들 좋아하시는 만화의 한 장면을. 네. 성우님들은 연기해 주시면 끝내주거든요. 정말 근데. 무슨 장면 연기했나요? 왜 그 두 볼프강과 신수혁이 만나는 장면. 저는 1부까지밖에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요일이라 저희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갖고 같이 데리고 갔더니 아이고. 첫째는 재밌다고 계속 보고 싶다 하는데 둘째는 엄마 집이 언제 가. 아이고야. 엄마 집이 언제 가. 계속 이 얘기를 해서. 그럼 또 좋겠지. 계속 그리고 약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와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첫째를 설득시키고 1부 끝나고 나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밖에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찰떡이에요. 찰떡. 그렇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았겠다. 완전 완전. 골든 레너드. 볼프강 골든 레너드. 누가 했을까요? 연기 궁금하다. 궁금하세요? 못봤네. 김승준 성우님. 진짜요? 네. 세쇼마루. 어울릴 것 같아. 서태웅. 어울릴 것 같아. 아리마. 짱이에요. 진짜. 진짜 어울릴 것 같아. 섭외 잘 됐네요. 진짜 잘 됐어요. 그리고 신수혁은 심규혁 성우님. 진짜요? 치아키. 치아키 샌베이. 치아키 샌베이. 너무 찰떡이어서. 덕후드 같던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저의 축전 영상에서. 아. 와 계신 분들이 두 번 정도 빵 터지셨던. 자기소개를 휴제중으로 할 때 터지시고. 그때 맞아요. 그때 터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휴제중인데 책이나 내시고 거기서 한번 터지시고. 맞죠? 왜냐하면 그 두 분 작가님의 시작점을 실시간으로 제가 팬으로서 쭉 따라와 있기 때문에. 그날 못 간 게 너무 아쉽고. 제가 그걸 진행하는 영광을 못 누린 것도 아쉽고. 아쉽더라고요. 다들. 진행자는 딱 이종봉 교수님이 그냥 딱인데 찰떡인데. 그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창한 교수님과 박인하 교수님께서. 두 분도 워낙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원래 박인하 교수님하고 저하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돼 있었다가 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아쉬웠지만. 또 한창한 교수님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발빨이 장난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하여튼 갔다 오셨군요. 즐거웠습니다. 저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뭔가요. 뭐가 있을지 사연을 보고 이제 정식으로 반가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웹툰스쿨의 형제 자매 남매 팟캐스트. 팟캐스트 1화가 올라왔습니다. 네. 맞아요. 장르대백과. 장르대백과라는 팟캐스트가 1화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요. 그리고 진짜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마법사의 헌책방 연금수 편을 올리셨죠. 이게 일단 조만간에. 이거는 저희 웹툰스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만화콘텐츠스쿨에서 만화 쪽 분야에서 하고 있는 팟캐스트라면. 이 장르대백과는 신설될 웹소설 분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수님 한 분이 또 진행을 하시는데 너무 차분한 목소리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1화를 들었고 제가 궁극의 캐릭터를 시작했습니다. 궁극의 캐릭터 완전 재밌던데요. 감사합니다. 짱.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니 왜 이렇게 재밌어? 안 계셔서. 아 홍쌤이 안 계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왜 김태곤 작가님의 개그를 안 받아줘요? 나 너무 웃기던데. 저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 받아줄 수 없어. 나 진짜 어 이거 웃긴데. 아무튼 그래서 궁극의 캐릭터가 시작이 돼서 그거 끝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궁극의 소재였거든요. 그것을 장르대백과에서 아마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지만 더 잘할 팟캐스트가 나왔다. 네. 맞아요. 가사 한번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이 만화나 웹툰, 웹소설 등에서 다루실 수 있는 다루고 싶은 수많은 소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넓게 다루는 팟캐스트입니다. 한 번씩 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조만간 저희 한번 콜라보 해가지고요. 서로서로 불러갖고 인터뷰도 하고 노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정식으로 여러분도 방과 후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첫 번째 사연은 고민 사연, 질문 사연이 아니고 저희에게 말을 건네주셨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채은진 님이 보내셨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작업할 때 웹툰 스쿨을 듣습니다. 스토리나 콘티를 짤 때는 집중해야 돼서 안 듣고 콘티보고 그림 그리는 것처럼 단순한 작업할 때 주로 듣습니다. 그런데 작업할 때 듣기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꿀팁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적어야 하거든요. 아 또 이분 또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네. 그래서 말인데 홍란지 교수님이 개그만화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실까요? 거의 많이 했는데 좀 더 있어요. 많이 좀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채은진 님이 어떻게 듣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또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진지한 고민들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나는 웹툰 스쿨 언제 듣는다 이런 거 좀 보내달라 했더니 역시 이렇게 네. 채은진 님도 계속 만화 그리고 계신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열심히 그리고 꼭 잘 되실 거라고 응원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너무 착한 말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EBS예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짧게 짧게 나는 언제 듣는다? 뭐 어떻게 듣고 있다?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지난번 방과 후 활동 때 다루었던 내용과 약간 연결되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고민일 수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려고요. 네. 작가 지망생이라는 아이디 아이디? DDMME를 쓰시는 분이시죠? DDMME 네. 안녕하세요. 스물다섯 살 작가 지망생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그림을 그려오다가 중학교 때 그림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중에 돈을 벌면서 취미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취업 위주로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그렇게 진학한 보건계열 대학교를 결국 반년 만에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과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라는 생각에 국비지원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디자인 계열 쪽을 몇 개월 배우고요. 광고회사를 다녔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하고 싶은 것과는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용기가 나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남자친구가 타블렛을 선물해 주었고 제 그림이 좋다고 해줬을 때 뭔가가 막 끓어오리면서 지금 해야겠다. 너무 뜨겁나? 지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쓴 것처럼 저는 현실의 안주하고 현재를 위해 덜 중요해 보이는 건 좀 미루는 성격. 나쁘게 말하면 포기를 잘하는 성격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회사를 관두고 도전 만화의 하루 끝에 라는 이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연재를 시작하고 집에 박혀서 거의 눈 뜨고 눈 감기 전까지 책상에 앉아서 만화를 그립니다. 제가 손이 좀 느리거든요. 그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손도 오랫동안 놨었고 게다가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니라는 생각에 미친 사람처럼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느린 속도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것과 스토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과 너무너무 부족한 것들이 제 눈에 보여져 스트레스를 받지만요. 뭐랄까 과정은 힘들지만 행복한데 결과물은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이요.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한계점이 나오고 중간에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회사를 그만둔 만큼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고 싶었는데 이 생각이 불가능한 걸까요? 주변에서는 아직 어리니까 대학교를 가라 아니면 그냥 일하면서 틈틈이 해라 하시는데 대학교를 가기엔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일을 하기엔 전에 헤맸던 게 또다시 반복될까봐 무섭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게 핑계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걸 잘 못하는데 제 만화도 몇 화 안 그렸지만 그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도전 만화의 연재를 시작하고 나서 웹툰 스크류를 알게 돼서 뒤늦게 후회 중입니다. 홍단지 교수님, 이종공 작가님 제 마음의 아이돌이세요. 감사합니다. 연령대를 보면 한 쿨 정도. 그렇죠. 너무 옛날. 완전 옛날. 감사합니다. 이 디디머메님, 작가짐 과자님. 일단은 남자친구분이 타블렛을 선물해 주셨다. 몹시 부럽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가 회사를 관뒀다는 시점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장탄식을 해 왔는데요. 지난 시간 방과 후 활동에서 홍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캐릭터에게는 이렇게 기댈 곳을 없애는 배수의 진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조건 회사를 관두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과 우려를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더 맞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난 시간 반가워 활동에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과 좀 비슷해서 들어보시라고 해드리고 싶으면서도 그래도 한마디 해드리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DDMME 분께서 너무너무 힘든데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 분께서 하실 수 있는 동력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종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흥미가 떨어지거나 재미가 떨어지거나 보상이 좀 덜 오게 되면 힘들어질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또 뭔가 이종범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나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난 이게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맞나? 이런 식의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방법을 잘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게 현재에 있어서는 DDMME님의 현재까지의 모습인 거고 조금 앞에 바로 당면한 미래까지는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미래까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되면 또 선택하시고 잘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까지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던 게 약간 비슷한 시기를 저도 보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전 만화에 올리시면서 독자님들을 만나고 계시다고 쓰셨는데요. 연재를 준비, 데뷔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 중에 제가 제일 밀고 있는 건 뭐냐면 시간 단위를 좀 나눠서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계획을 모두 세울 수 있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장기는요. 데뷔까지 전체 기간을 잡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에 따라서 5년을 잡기도 하고 누구는 3년을 잡기도 하고 1년을 잡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짧고요. 보통 그렇게 전체 기간을 잡아놓고 단기를 또 잡아요. 중기도 잡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해 말까지는 어떻게 하고 싶다. 지금 하고 있는 에피소드를 끝내보고 싶다. 단편을 하나 끝내보고 싶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도전 만화의 특성상 기약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렇죠. 언제 어디에서 제한이 들어올지 모르고요. 그리다 보면 제한이 결국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또 손이 느려져요. 이 악순환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간대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만화로 도전 만화에 올리는 건 앞으로 1년 해볼 거야. 아니면 앞으로 2년 해볼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그때가 됐을 때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1달러가 끝내고 새로운 기획과 작품으로 한 번 또 다른 걸 해볼까 이렇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제가 일단 끝내라. 완성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잡혀있는 극화는 그게 좋고요. 일상적으로 옴니버스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만화는 한 번 끝내봐라 라는 조언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냐면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소재가 계속 일상에서 나오고 매번 그릴 수 있는 만화는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끝이 없죠.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게 끝일까요? 내가 계획 세운 게 끝인 겁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지금 만화 가지고 1년 동안 해보겠어. 그러면 그 1년 뒤에 딱 나름대로 마무리 느낌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한 번 오므린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 작품 끝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시는 작품이 엔딩이 정해져 있는 극화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게 막 200화짜리다 그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좀 나눠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연하고 두려울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말영상진흥원에서 하는 현장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연재 중이신 웹툰 작가님의 어시스턴트 일을 도와주면서 작업비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멘토링으로 좀 실무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나라가 함께하는 창의인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디션이나 면접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해서 뽑아요. 거기서 뽑히면은 거기에 멘토로 참여하시는 프로 작가님들과 1대1 혹은 2대1 정도로 매칭이 돼가지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원고를 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 사업이 끝날 때쯤에는 어떤 특정 매체에 데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알아봐주고 좀 힘도 실어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같이 좀 알아보시면 집에서 계속 작업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붙을 수도 있고요.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치. 그 돈을 줍니다. 여러분. 돈을 받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거 잘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는 방법은 한국말 영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던가 가끔 이제 검색창에 창의인지의 지원 사업 웹툰 지원 사업을 검색을 해보시면 뜹니다. 그거를 보시면 좋고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거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 네. 네. 그럼 DDMME님의 사연 잘 읽어보고 작품 기대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의 아이돌인 저희 둘이. 아니 근데 정말 작품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해야지 그럼. 네.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해야죠. 그럼 이때를 물들어왔을 때 노 젖는다고 행복할 때 맞아 맞아. 해야죠. 마음속에 충실함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요. 몰아서 해야 됩니다. 응원하시는 남자친구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어떻게 섣부를 해줬어. 어떤 걸까? 어떤 모델일까? 어떤 모델이든 좋지. 그럼요. 어떤 모델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샀던 타블렛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어떤 거였어요? 저 와콤이었어요. 저도 와콤. 어떤 거였어요? 그게 뭐였지? 인티어스? 저는 그라파이어. 아 그라파이어 쓰셨구나. 저 인티어스. 인티어스 좋은 거였죠.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뱀부를 쓰시잖아요 많이. 그 뱀부에 해당하는 게 인티어스. 그 당시 그라파이어부터 변부가 위였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나왔는데 그라파이어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구걸을 했거든요. 그 가게에서 깎아줘요. 20대 후반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게 있다. 이게 신뢰관계가 없으면 못 주는데 박스가 없는 제품이 있다. 전 그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그 당시에는 속으로 훔친 거 아니야? 작물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패키지가 파손된 하지만 물건에 이상이 없는 물건들은 원래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와 짱이다. 얻어가지고 단 9만 얼마야. 그 당시 그라파이어가 한 15만 원 했거든요. 15만 원. 그렇죠. 9만 얼마 해가지고 보걸로 데뷔작 다 그렸죠. 신기해라. 기억이 납니다. 기억난다. 저도 30 얼마 주고 산 인티어스. 아유 부자였어. 어떻게 그걸 또. 그러게 부자였네요. 자 디디에미미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웹툰스쿨 애총자분들 자기 자신의 작업 환경이나 장비들도 가끔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추억이 얽힌 얘기들. 진짜 재밌죠. 그거 어떻다. 우리 때 뭐 있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뒤에 어떤 장비가 좋더라. 이런 작업을 할 때 무슨 장비가 도움된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보내주세요. 재밌겠네요. 자 그럼 또 이제 또 하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란지 교수님께서요. 네. 다비님이십니다. 아 이분 진짜 열혈 애청자시죠. 다비님. 잘 듣고 계신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20살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 다비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술활동들은 직업이 아닌 취미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봤어요. 부모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그런 건 취미로 가지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대학 후로 미뤘어요. 당시에 저는 그림 그리거나 스토리 구상하거나 작곡하는 걸 좋아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중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억누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의 생각을 이어나가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버릴 게 뻔하기 때문이죠. 다른 아이들을 주변에서 보면 조금 무서웠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친구들은 한두 시간의 부동 자세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약 6년간 억누르며 지냈어요. 그런데 고3 말에 취미로 내몰았던 것들을 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수능을 치면서 자유로워지자 그제서야 전 물맛난 고기마냥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미친듯이 적어 나갔습니다. 아마 그 아이디어 노트를 만든 그날 그 자리에서 10가지 이상의 소재거리를 적어낸 것 같아요. 끝내주는데요?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유도 잠시였어요. 전 재수생이 되었으니까요. 재수생? 또 제가 실수를. 수능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억눌러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옛날과는 다르게 창작의 즐거움을 맛본 저는 쉽게 그걸 억누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억누름으로써 이렇게 일을 아이디어들이 아까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등하원하는 그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팟캐스트를 듣곤 하는데 최근 공부할 때 가끔 생각나는 아이디어들로 공부에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작을 잠시 그만두어야 하나? 재수생답게 공부만 해야 하는 건가? 솔직히 그때 억누르지 않았다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인지 억눌렀던 것들이 후회가 되어서 지금은 좀처럼 저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답인지. 아예 정말 억누르는 게 답일까요? 창작욕과 해야 할 일 이것들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 궁금해지네요. 참고로 공부가 싫어서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수능이 끝나고 난 뒤 흥미를 잃었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야 합니다. 재밌어합니다. 뭐라고요? 재밌어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4월 10일에 썼던 내용이에요. 쓰시고 나서 사연을 좀 묵혀두셨어요. 바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이 고민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생각과 메일을 쓰며 저의 고민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장난 아닌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보내기로 결정한 후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은 저에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 뭔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직접 종이에 질문을 적고 그 질문에 답을 써내려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치 인터뷰하듯 질문과 답을 써내려가니 정리가 되더군요.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냈다는 것은 계속 고민으로 남아있다는 거겠지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더 고민해보려고요. 앞에 보냈던 질문에 비해 상당히 길게 쓴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재미있고 많은 것을 얻어가는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쭉 듣고 있는데 저 같아요. 제가 약간 이분하고 비슷하거든요. 오, 그러셨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싫어하지 않았고 자기 고민을 좀 적어내려가고 고민하는 방법이라거나 그렇네요. 뭔가 쓸쓸히 질문을 던지고 답을 쓰시고 그 과정이나 느낌, 캐릭터가 약간 겹치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하겠다. 내가 너랑 겹친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일단은요. 이분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저희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도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집착, 아이디어가 아까워서 어떻게든 모아두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10대랑 20대 초, 중반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의 10대와 20대에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을 하나 꼽아보라고 그러면 저는 자투리 시간을 쓰는 것에 가장 큰 노력을 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이비님.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나는 이렇게 했다, 인마.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참고가 될 것 같아 물어보셨으니 말씀드리자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10대 때는요. 10대 때는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만화를 그릴 수 없는 상황에만 했어요. 말씀드렸었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교시간, 청소시간, 차 타고 지나가는 시간 이런 것에만 했고 앉아있는 시간 거의 다 많아만 그랬던 것 같아요. 다투리 시간이 그런 건데 진짜 대단하시다. 그게 이제 다투리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저에겐 좀 중요했던 게 끌어올 곳이 없었어요, 시간을. 대학교 다닐 때는 등학교 시간이 합해서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등학교 합해서 왕복으로 한 3시간 반, 막히면 4시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레포트, 레포트 과제라고 하죠. 대부분의 과제는 지하철에서 썼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움직이면서 구상, 레포트 내용, 시작 중간 끝, 3장 구조 다 짜고 연습장에다가 학교에 가면 PC실 가서 치는 거죠. 쫙 치는 거야. 30분 안에 쫙 내고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악기, 고무판 갖다 놓고 저는 공강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보통 이제 공강을 없애는 게 그렇죠. 없애려고 하죠. 많이들 많이 한 노력인데 저는 1, 4, 7, 8, 9, 10 이렇게 맨날. 그 일주일에 학교 꼬박꼬박 나오게. 왜냐하면 중간에 공강이 많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과방에 계속 있단 말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만 고민을. 어떻게든 자투리 시간을 쓰는.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데뷔가 됐을 때쯤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아이디어에 대해 제가 되게 집착했던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아이디어가 물같이 나와서 물처럼 흘러간다고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지나가면 못 잡는다 이거. 휘발된다. 근데 뭘 깨달았냐면 1번으로 깨달은 건 다비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모았던 아이디어 중에 99.95% 정도는 쓰레기였고요. 다시 꺼내보니까 정신 나갔어. 이 정도면 이거 왜 써놨어.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그때는 막 무릎을 탁 치고 썼는데 왠지 진짜 공감된다. 나도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썼던 거 있잖아요. 10년대에 보고서 이게 뭐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을 쌓고 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소재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발상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즉 테마에 해당하는 어떤 저의 태도가 좀 몽실몽실 구체화 되자 그것을 위해서 아이디어들이 모이더라고요. 아이디어가 그냥 막 솟아올 때는요. 옥석 구분이 어려워요. 대부분 그냥 아깝기 때문에 모아두게 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괜찮아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 괜찮을 수도 있고요. 다비님의 어떤 발상의 감각이 있으시다면 다 괜찮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될수록 옥석 구분이 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그 방향으로 떠오르고 과거에 잊었던 것 중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만약에 있었다면 테마가 잡히면 그게 다시 떠올라요. 그럴 것 같아요. 결국 별로였거나 안 쓰게 될 아이디어들은 망가게 저편으로 사라지지만 진짜로 괜찮았었고 내 테마와 맞는 소재나 아이디어였다면 흘려버려 흘려버렸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그걸 좀 배우고 나니까 그 뒤에는 여전히 아이디어에 대해 집착하면서 메모하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끔 놓쳐도 뭐 까먹으면 별거 아니었나 보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랑 맞다면 다시 떠오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이 편해졌던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다른 어떤 할 것과 동시에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소재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느라 힘드시다면 이게 좀 참고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의 경험답이었고요. 근데 그 아이디어 면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지? 미쳤나 봐. 이 똥은 뭐지? 내가 이런 걸 써놨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았고 저도 혼자서 습작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저는 시간 관리를 되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친구하고 맨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친구가 저에게 너는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되게 직원하는 친구네요. 수진 씨에요. 수진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진 씨. 근데 수진이도 한참 말을 들어주다가 답답한 거죠. 얘가 왜 이러고 있을까. 친한 친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문화로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문화생. 네. 화실에. 전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참 게으른 귀차니즘의 산물이었습니다. 어지간히 답답하셨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말로 꼴밤 때리는 기분이 있었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종홈 작가님 말씀처럼 자투리 시간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정말 저를 그 완전히 내동댕이 쳐서 그래 너 마음껏 해봐 라고 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이랬던 기간을 한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를 완전히 몰아쳐봤어요. 제 친구의 그 직원을 들은 다음에는 수진이 네가 그런 말을 해 있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를 제어하려면 나는 뭔가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 와 자본주의 여기다. 내가 돈을 쓰면 차라리 그 돈이 아까워 내가 그걸 하겠지. 요한이네요. 그쵸.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막 대학원 가고요. 막 그 아르바이트 엄청 열심히 하고 자본주의 파티 짱이다 진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짜투리 시간이 좀 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가는 시간 이럴 때 막 막 아이디어를 짜고 최대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저도 막 그때 동아일러스트 일을 했으니까 최대한 그 썸네일 작업 막 서서 있을 때 앉아서 있을 때 언제든지 하려고 하고 조교 일 할 때 언제든지 하려고 하고 심지어 조교 일 하면서 채색도 해봤어요. 짱이다.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바쁠 때 오히려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야 할 게 분명하게 주어지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나서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저의 약간 지론인데 뭔가를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투자를 제가 여러분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샀을 때 정확히 저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냥 지르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겠지? 맞아요. 야 이 먹죽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내 앞에 있잖아요. 아구창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냥 하라고 시간 있으니까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 응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다. 네. 작업량이 두 배가 됩니다. 아 그렇죠. 슬프죠. 하지만 힘들지만 하게 되죠. 뭐 다트를 질렀어. 일을 더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대학원을 네. 이런 자본주의 파이팅이 하나 있고요. 네. 그 생각도 들어요. 작가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혼자서 깊게 생각을 해볼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 주로 그거는 테마를 나 지금 정확히 이 얘기 왜 하고 싶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런 좀 큰 질문을 할 때 혼자 시간을 갖는 게 큰 도움이 됐었고 맞아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바쁠수록 작업량이 더 늘어나요. 맞아요. 그 쪼개가지고 막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오히려 좀 그냥 그냥 흘려보내는 거 없이 시간을 쓰더라고요. 진짜 소중하잖아요. 그 자투리 시간이 아 맞아. 그래서 정말 시험 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시험 때 그림 뚝뚝 늘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 빼고 모든 게 늘죠. 맞아요. 악기도 늘고 시험도 그림도 늘고 그렇습니다. 다비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해야 되는 게 있는 상황. 네.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못 넣으실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약간의 자투리 시간이 언제 난다고도 본인은 아실 거고 그럼 그때 아이디어를 막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구체화도 시키고 오늘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 여기까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간을 정말 짧게 끊었어서 구체화 시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란진 선생님의 옛날 얘기를 들으면 청취자분들이 진짜 힘이 팍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진짜 게으르고 귀차니즘의 산물이에요. 정말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아이고 진짜 한숨이 한숨이 그 사람은 훗날 한국 만화기를 대표하는 학자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의 사연을 들어도 저라고 계신데 되게 훌륭하신데 나보다 난데 대박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 산문집 중에 하나 제목이 있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목부터 마음에 쏙 듭니다. 제목이 뭐냐면 뭐라도 되겠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 정말 그런 긍정적인 마음 제가 두 개 산문집을 되게 최애하는데 하나가 소설가 김준혁 씨의 뭐라도 되겠지 하고요. 두 번째가 만화가 도대체 님의 오늘은 일단 나한테 잘합시다. 그것도 진짜 재밌죠. 짱 재밌잖아요. 갑자기 이 일이 왜 했지? 아무튼 여러분 기운 내시고 다빈 님 책인데 작곡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진짜 이종몬 교수님 도플갱어 아니에요? 다빈 님 제가 지금 아이디 때문에 매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제 에세이 북토크 때 오셨던 분이 아닐까 그때 한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겹쳐요.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네. 저하고 얘기를 나눴죠. 이런 얘기 제가 나눴는데 만약 그분이시라면 정말 반갑고요. 우와 신기해. 그분이 아니시라면 여전히 반갑습니다. 헷갈려요. 요즘 제가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기름기를 쏙 빼고 이렇게 후기 하나 그 다음에 고민 두 개 해서 방과 후 활동을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오늘도 만방이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렇죠. 지금부터 홍란지 소장님의 만화방위연구소 오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방위할 것인가 기대하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만방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게 진짜 귀한 코너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어요. 아 왜요? 웹툰 관련된 팟캐스트들 뿐 아니라 대중매체 팟캐스트들 중에서 학자를 데리고 있는 방송만 가능한 학자를 통해서 매번 이렇게 뭔가 소양과 교양과 상식을 넓혀주는 이야기가 되게 드물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게 표현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오늘 가져오신 내용을 보고 있는데 간단히 이거는 진짜로 어디서 거기 어렵겠다 싶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정욕구로 가득 찬 오타쿠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고 아는 척을 하고 싶고 그래갖고 막 쓸데없는 것도 다 외웠던 그 당시 이런 책들 보면서 저는 전혀 관계없는 애니메이션 업계의 공정 외우고 역사 진짜 대단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찌질한 거야. 정말 부지런함에 찌질한 거라세요. 찌질한 거 진짜 부지런하신 거죠. 동기야 어찌됐건 상당히 그거 공부하면서 재미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알매 즐거움 그게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고 그런 때의 기억이 다시만 나요. 과연 제가 오늘은 무슨 내용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의 만방연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의 만방연에서는요. 콘텐츠에서 콘텐츠 창작에서 핍진성이라는 것의 중요도는 얼마만큼일까? 핍진성? 네. 전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죠. 핍진성 되게 단어가 어렵죠. 짜릿합니다. 설레고 그런가요? 또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을까 두근두근하고 과연 핍진성이 뭔지 오늘 배워보죠. 네. 우선 사전적 의미로서 핍진성은 실물과 다름없을 정도로 몹시 비슷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문이에요? 네. 핍진하다 라는 뜻으로 PIP가 아니고 한문 핍이에요? 핍. 핍박할 때 핍. 그러니까 내 말의 발음이. 네. 그렇죠. 발음은 핍박하다 할 때 핍이죠. 무슨 한문인지 모르시죠? 핍진. 핍진. 핍자는 모르겠어요. 진신. 핍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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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과 다름없을 정도로 몹시 비슷하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한치의 오차도 없을 만큼 현실감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이퍼리얼하다. 하이퍼리얼. 네. 하이퍼리얼. 하이퍼리얼리즘 회화 보면 사진같이 글이잖아요. 사진같이 글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선은 손으로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핍진함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표현 방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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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짓 없을 정도로 몹시 현실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은 핍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창작자시니까 이 핍진함이라는 단어를 지금 핍진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얼핏 들으셨을 때 하이퍼리얼이라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그러면은 콘텐츠 창작자로서 이런 핍진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콘텐츠를 창작함에 있어서? 약간 층위가 나뉘어요. 제 머릿속에서 쫙 나뉘어서 겉으로 보이는 묘사의 영역이나 이미지 재현의 영역에서 핍진한 건 제가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싫어할 뿐 아니라 약간 더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피하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영역, 예를 들면 대사 영역으로 가면 핍진하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테마 영역으로 가도 약간 핍진하면 테마가 안 될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층위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긴 해요. 테마의 영역에서 오히려 핍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뭐냐면 핍진 이런 느낌인 거죠. 핍진하단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테마는 어느 정도 압축된 생각이고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를 제 안에서 걸러서 한 번의 해석에 들어가서 이 사회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테마가 못 된다고 느끼거든요. 거기에 저의 시선이 한 번 필터링 돼서 나오는 것이 테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되게 모범생이시다. 결과를 다 말했어. 진짜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러시네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작품 핍진한데 할 수 있는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콘텐츠의 창작에 있어서 이 핍진함은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잘 쓰면 굉장히 현실감 있고 와 진짜 현실을 반영해서 너무 즐겁게 볼 수 있다. 공감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콘텐츠 창작에서 절대적일 정도까지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우선 저는 콘텐츠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연성이라고 봅니다. 개연성? 개연성. 핍진성이 아니라 굉장히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보이게 하는 그것이 충족될 수 있을 만큼의 핍진성이 필요한 거지 정말 핍진함이 너무 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해석이 된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츠라는 것에 대해서 핍진함이라는 것의 정도를 이게 진짜 현실 그대로야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연성을 도와주는 도구로서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핍진성의 끝은 그냥 삶이네요. 우리 삶.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나 콘텐츠라는 것은 그 삶을 담는 그릇이니까 핍진함을 끝까지 가져가 버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거기서 홍 선생님은 핍진성보다는 개연성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콘텐츠 창작에서는 그렇죠. 뭔가 되게 와닿는데? 그래서 왜 예전에 웬디 워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아름답다고 느낀 것? 무언가 보여진 것들은 다시 그 원래 상태대로 느껴지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대로 제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믿습니다. 네. 박사님이니까요. 소장님.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아름답다고 느껴진 것은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금 보여지게 할 수 없다. 일단 한번 감상돼 버렸다. 그렇죠. 일단 한번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해석이 들어간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재현해낼 수가 없다. 그렇죠. 모방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요리는 재료로 돌아갈 수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누구냐. 내가 좋아하는 그 고든 램지의 짤이 재미있는 거죠. 네 소고기는 너무 안 익었어. 좀 있다가 살아서 도망가겠다. 이 새끼야. 뭐라고 해서 읽어? 아 요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너에 의해서 해석되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짤. 유명한 짤 있잖아요. 네 접시에 기름을 하도 쳐넣어서 미국이 침봉하겠다는 거 모르세요? 아무튼. 재밌네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모어 채트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개연성의 플롯상의 그럴듯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개연성. 네 그렇죠.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핍진성을 실제 현실과 흡사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개를 구분했군요. 네 구분을 했죠. 구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심상교라고 하는 학자님은 개연성이 플롯의 전개 과정에서 앞뒤가 서로 조응해서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하는 점을 판별하는 것과 관련된다면 핍진성은 플롯의 전개 과정과는 무관하게 특정 상황이 현실적 사실성을 띄었느냐 또는 특정 인물이 현실적 사실성을 지니지 행동하느냐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분도 개연성과 핍진성을 구분하셨죠. 개연성은 이야기 자체가 그럴싸하냐 앞뒤가 조우하냐 논리적으로 맞냐 보다가 저런 게 어디 있어 라는 느낌을 안 들게끔 핍진성은 어떤 특정한 장면이 오 이거 완전 현실적인데 최근에 나온 플스 게임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핍진성의 끝을 보여주는데 개연성도 있거든요. 끝내주는 게임인데 그게 어떻게 가는 건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에서 핍진성과 개연성의 관계는 아까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재현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이미지 재현에서 핍진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흔히 디지털로 만들어진 실사 영화와 3D 애니메이션의 영상이 굉장히 실감나 보이잖아요. 거의 진짜 실사 같죠. 사진 같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제와도 똑같은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완전 완전 슈퍼 리얼리즘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실제감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건 실제 자체가 아니라 사진이나 영화를 통해 기억된 이미지의 유형이에요. 그렇죠. 매트릭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완전 흥미진진했어요. 그러니까 요치바랑에서 보이는 그 요치바라는 캐릭터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그 얼굴이 사실과는 다르잖아요. 사실과 멀어졌죠. 멀어졌죠. 단순화시킨 얼굴. 네. 단순화시켰는데 이거는 어떤 사실적인 얼굴의 형태의 근간에서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사진의 근간에서 이 얼굴 요치바의 얼굴이 나왔다고 보이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스콘 맥클라우디의 탈바가지 거기까지 가지만 가지않죠. 거기까지 가지않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실사와는 거리가 멀죠. 거기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거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었다고 보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람 얼굴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동그랗게 그리고 눈 동그랗게 그리고 코 세모나게 그리고 입 세모나게 그리고 이런 데서부터 오히려 시작한 게 아닌가 라는 식의 생각을. 단순화에. 단순화. 기호화시켜서 만들었던. 그런데 이런 식의 기호화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추격이 되어서 우리는 뭔가 이게 진짜 같아 사람 같아 라고 흔히들 만화에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실제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 자체가 아니라 사진이나 영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 실제 같아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요치바랑의 배경은 되게 핍진하거든요. 그렇죠. 핍진하죠. 배경이 핍진할수록 즉 배경이 사실적으로 보일수록 개연성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입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땡땡 같은 경우도 배경은 사실적이고 인물은 단순하고. 탈바가지 효과. 요치바랑도 계속 탈바가지 효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학자님. 잠깐 언급을 좀. 이것까지 해요? 잠깐. 그러니까 뭐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대상이 너무나 사실적일수록 사람들은 저 대상과 나를 거리두기 해요. 내가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다. 네. 이종범 교수님의 사진을 딱 보고 자 이거를 당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송리현 작가님밖에 안 계시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몇 명 없죠? 몇 명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의 얼굴을 딱 봐서도 이거 당신하고 똑같아요? 라고 느껴보세요. 이 사람에 이입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사진인데 왜. 네. 왜 어떻게 이입을 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어떤 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실제와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한테 몰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화에서는 사실 그려진 공간에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경을 아무리 실제적으로 만든다 해도 인물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꾸며낸 이야기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그거군요. 인물은 단순화 시켜서 그릴수록 이입이 쉽고 배경은 자세하게 그리는 것이 이입에 도움된다. 네. 네. 맞아요. 두 가지가 너무 어색하지 않은 점에서 만나면 멋진 만화가 된다. 네. 네. 그렇죠. 요거 이제 스콘백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를 보시면 자세히 나오고요. 자세히 나오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만화의 이해 시간에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헷갈리실 부분이 트라이앵글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만화의 이해에서 배우시죠. 교양이 넘치는 팟캐스트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어디 가서 이렇게 아 그럼요. 이런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최고죠. 최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모방과 재현에 대한 차이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수업인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죠. 미매실수로는 가야 돼요. 네. 네. 나중에. 이플리지니션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너무 재미없으실까봐. 이미 틀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 때문이에요. 아무튼 네. 아니에요. 저 때문이죠. 네. 왜 이걸 가지고 왔을까. 장학 브라더. 장학 시스터즈. 네. 한 번 얘기를 해보면 다시. 네. 디지털 영상의 그래서 핍진성 같은 경우는 현실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처럼 믿는 것. 음. 현실일걸 저게 진짜 같잖아 라고 믿는 것. 그러니까 개연성의 범주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그럴듯하게 만든 무언가를 딱 보여줬을 때 어? 이게 진짠가봐.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데 사실 지금의 많은 만화나 콘텐츠 작품이나 아니면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3D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 우와 실감나 진짜 같아 라고 느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진짜 같이 만들어야지 하고 마음먹고 만든 사실이 아닌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핍진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핍진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사,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예술인 만화나 이런 데서는 핍진함이 아니라 개연성 쪽으로 추구를 해줘야 더 있을 법해 보인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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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좀 하면. 네. 그래서 핍진성은 시대와 문화와 매체의 기술에 따라 되게 가변적이에요.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렇겠죠. 아직 우린 매트릭스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 같은 핍진성은 못 느끼지만. 그렇죠. 그렇죠. 딱 이게 느껴지네요. 요즘의 핍진성의 끝을 보여주는 건 게임이에요. 아. 몰입감이 최고니까. 플스 게임 같은 거 요즘 거의 갓 오브 워, 디트로이트 보면 깜짝 놀라요. 사람, 이거는 실사한데라고 느껴요. 근데 그게 저의 몰입을 해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저의 추측인데 게임이 갖고 있는 몰입력은 만화나 영화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그렇죠. 만화나 영화나 내가 보고 있지만 게임은 내가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순간 누가 움직여요. 그렇죠. 내가 쟤야라고 느끼는 그 몰입시키는 강제성이 엄청 세요. 조종하는 순간 내가 쟤가 움직이니까. 몰입 강도가 훨씬 센. 그래서 몰입 강도가 너무 센 매체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진짜 사실처럼 핍진함을 끝까지 가져가도 그게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주는 쪽으로. 오히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만화에서는 핍진함을 너무 끝까지 가져갔을 때 오히려 이입이 안 되고 개연성 쪽으로 가져야 맞다. 이거에서 게임이 약간 떨어져 나와 있어요. 게임도 다른 것 같아요. 다르네요. 진짜. 그럴수록 오히려 몰입감이 훨씬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진함을 추구하는 테크놀로지가 게임업계에서 많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매트릭스는 게임 회사에서 재물점 안 될 거라니까.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체에 따라서 어떤 콘텐츠에 따라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 수용자의 경험에 기반한 핍진성이라는 거죠. 경험에 기반한 핍진성? 가변적이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실제로 사실 핍진성이라는 정의는 현실과 매우 똑같아서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콘텐츠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어떤 것을 보고 현실감 있어. 그런데 그걸 또 모방해요. 이해했다. 이해했다.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모방하고 재현이 나와야 돼. 이해했어. 이해했어. 지브리 스튜디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귀를 기울이면을 보면 주인공 사츠키가 시즈쿠인가? 시즈쿠가 시즈쿠입니다. 그렇지. 사츠키는 토토로에 나오잖아요. 주인공 시즈쿠가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어떤 걸 하냐면 막 책을 빌려요.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나도 이제 다시 갔어요. 텅 빈 방에서 책상에서 글을 쓰다가 부엌 찢어가지고 버리고 다리를 막 떨어요. 되게 만화적으로 그랬는데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 디테일이. 저 정도 나이대에 저 성격을 가진 어떤 여자애가 다리를 떤다. 행동을 하다가 뭔가 안 풀려가지고 다리를 떨면서 이 코와 입술 사이에 이 연필을 꼽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상황이 되게 만화적인 그림체로 그려져 있거든요. 너무 사실 같아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예군요. 그렇죠. 맞아요. 이해했어. 이해? 아 근데 나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또 예시를 들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 어쩜 좋아. 나 이종권 교수님 없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너는 진짜. 나 이거 설명하면서 수록에 빠지는 느낌이야? 오늘의 만방에는 폭풍의 시너지로 지옥을 향해서 돌진할 꿀렛. 그러니까요. 나 어떻게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거지?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뭔가 개연성 콘텐츠에서는 내려놓지 마세요. 선생님. 네. 콘텐츠에서는 이렇게 뭔가 개연성을 충족시킬 요소들로서 핍진함이 내려놓지 마. 내려놓지 마.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니 지금 이종권 교수님의 표정을 봤는데 되게 응원하는 듯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설명해주려고 하는 듯한 표정을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공부하는 죄송해요. 아니 공부할 때 제 모드입니다. 아유 네. 설명하는 사람을 막 잡아먹을 것 같은 모드로 제가 듣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지금까지 온 얘기를 무너지면 안 되겠다. 계속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핍진함이라는 개념을 처음 우리가 들으니까 네. 어? 진짜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미지가 핍진함이라면 만화 그릴 때 그거 추구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만화를 방위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계심을 심어준 거예요. 너 그 핍진함이라는 걸 배웠다고 해서 만화에 막 쓰면 독자가 오히려 이 못한다. 가독성, 개연성 쪽을 좀 더 신경 써봐봐. 이런 종류의 논리를 가시는 거잖아요. 저 이해 잘했잖아요. 지금. 되게 잘하셨다. 뭐 되게 힘이 완전히 다 까먹은 것 같다. 이분 지금 내려놨어. 아빠 일어나.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를 기울이면은 만들어진 콘텐츠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현실감 있게 잘 표현을 해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콘텐츠의 전체 영역에서 핍진함을 주려고 힘을 주었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게 현실감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남의 얘기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되게 핍진함을 강력하게 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인공이 무엇인가가 안 돼서 다른 식의 고민을 할 때 다리를 떨고 뭔가 입술과 인중에 연필을 물고 뭔가 굉장히 산만한 듯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행동의 디테일. 네. 행동의 디테일. 대사는 행동의 디테일. 네. 상황의 디테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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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하신 대로 대사에서는 핍진함을 느끼게 하고 싶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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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어떤 요소 요소에서의 핍진함을 가져와야지 전체적인 면에서 현실감을 동원해야지만 된다라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의 어떤 작품 고민을 들을 때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취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몰라서 못하겠어요. 라는 식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전가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중훈 작가님이야. 이미 프로로 데뷔하신 분인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한가 보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신가 보다. 이게 정리가 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가 지망생들 같은 분들에게 저 역시 약간 이게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작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네. 완벽하게 다 알아서 신처럼 작품을 현실적으로 창조하고 싶어 하는 분에게 지금 경계심을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개연성만 있게끔 이게 이렇게 해서 말이 되나? 캐릭터가 여기에 이 변화에서 공감이 되나? 저는 이 부분에 훨씬 더 집중을 한 다음에 공감이 되려면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의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아이들은 이 구체적인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구체적인 상황, 이 상황을 표현해 주려고 할 때 핍지남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핍지남은 선택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할 의미가 있다. 그걸 전체적인 콘텐츠 창작에서 무조건적으로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핍지남보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개연성이 더 중요하다면 어떻게 개연성을 만들 수 있나요? 저는 그 개연성은 장르적인 관습에서 올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지금 액션이다. 네, 액션이다. 아니면 로맨스다. 그러면 이제껏 로맨스 장르의 만화가 만약에 만화로 표현한다면 만화에서의 로맨스 장르가 어떤 식으로 클리셰들을 활용하고 있었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탐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20, 30년 전에 그 로맨스 장르는 지금의 로맨스 장르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건 너무 안 맞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요즘 로맨스에서 벽치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돼요. 폭력이기 때문에. 맥락에 바뀌면. 맞아요. 즉 맥락을 염두에 둔 채로 그 장르의 클리셰를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잘 보면, 잘만 쓰면 개연성을 거기서 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적으로 뭔가 기본적인 뼈대인 플롯을 견드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의 플롯에서도 개연성이 나올 수 있고요. 궁극의 캐릭터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인물만 잘 만들면 개연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르의 개연성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의 장르의 개연성은 그 장르의 뼈대가 가진 것을 공부하다 보면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만화 많이 봐야 되고 내가 그리고 싶은 분야 만화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런데 캐릭터에서의 개연성은요. 캐릭터에서의 개연성은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개연성은 핍진함이 들어가야 돼요. 현실성. 이 부분 재밌다. 시대적 감수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핍진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거를 고민을 해왔어요. 플롯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사용을 하면 좋지? 이걸 너무 많은 비중으로 쓰면 사람들이 진부하다고 느끼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데 양산형 이야기가 되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그 플롯에다가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의 신선함을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주면 좋지? 이런 것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학자적으로 고민할 법한 부분이라고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이 퍼센테이지를 정말로 정말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런 개연성이나 핍진성이라고 하는 성질로는 약간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였거든요. 재밌네요.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캐릭터가 좀 더 중요한 만화는 장르로도 바뀌고 약간 작품 바이 작품이긴 한데 예를 들면 액션물에서는 플롯 비중을 낮출 수 있거든요. 정해진 플롯 좀 쓰고 나머지는 연출해서 주는 폐감으로 몰고 나갈 수 있죠. 근데 거기에도 캐릭터를 좀 더 부여하면 또 달라져요. 그렇죠. 거기도 캐릭터가 현실감이 없으면 지금 시점에 뭔가 낡은 60, 70년대 고아 소년이 나의 고아원을 되살리기 위해서 아이고 내 뱉고 어렸을 때 보시는 거 그런 거를 하면 큰일 나죠. 이거 개그로 바뀌거든요.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플롯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를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플롯은 개연성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하고 구현하느냐는 핍진성의 영역으로 구분하면 얼추 이하가 돼요. 네.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캐릭터는 핍진함의 영역이니까 어떤 상황을 좀 현실감 있게 두고 어떤 대사를 현실감 있게 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낮잖아요. 우리가 수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텐데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이 정도 느낌으로 이상하거든요. 내가 더 좋아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날 더 좋아하면 너무 내가 질릴 것 같아. 몇 퍼센트로 좋아해야 될까? 이런 것처럼 의미 없는 질문 아니에요?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 연애할 때 주로 더 좋아하는 쪽이었습니까? 저요? 더 상대방이 더 좋아하고 그건 연애 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연애를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거의 대부분 의리였기 때문에 갑을병 정의 연애였기 때문에 저는 갑이었던 때도 있고 의리였던 때도 있었던 것 같네요. 갑이고 싶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궁금해서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게 언캐니 벨리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유명하죠. 네. 이거는 이미지 재현에서 이미지 재현에서 어떤 3D 특히 3D 캐릭터를 재현을 할 때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현실감 있어. 우와 사실 같아. 라고 느끼는데 또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뭐야 징그러 이상하잖아 라는 식의 느낌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 최근에 나온 AI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얼굴 진짜 섬짓하거든요. 섬짓해요. 섬짓하거든요. 되게 불쾌하죠. 웃을 때 깜짝 놀래요. 불쾌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2000년대였나? 2000년도였나? 혹시 파이널 판타지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저 진짜 보는 내내 욕했거든요. 뭐야 저게? 뭐야 저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는 핍진함을 극도로 추구해도 언캐니밸리에 딱 걸려요. 너무 불쾌한 수준으로 밖에는 인간답게 못 너무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어떤 그 뭐랄까요? 굴곡 그리고 뭔가 메터리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질감 같은 것들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행동은 되게 마네킹 같았잖아요. 뭔가 표정은 또 되게 마네킹 같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봤을 때 되게 불쾌했거든요. 아니 되게 현실감 있고 사실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더 불쾌하지? 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과는 반대로 가지? 아이러니네? 뭐 이런 식의 약간 개그로 승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의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연구였던 거예요. 언캐니밸리가? 네. 언캐니밸리. 왜 사실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부터 확 불쾌해질까? 이거에 대한 연구인 거죠. 근데 이거는 로봇과 인간의 유사성과 호감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 괜찮아. 저 정도면. 호감 있어. 굉장히 사실감 있게 만들었지만 그 사실감에 근접하지 못했는데도 괜찮아. 사실감 있어. 라고 느끼는데 어느 기점을 딱 넘어가니까 어 불쾌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였죠? 그 로봇? 요즘에 최근에 만들어진 그 굉장히 인간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검색해봐요. 검색. 찾았죠? 소피아. 소피아. 소피아라고 하는 그 로봇을 봤을 때 우리가 뭔가 굉장히 인간하고 닮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어 인간답지 않아. 불쾌해. 뭔가 더 징그러워라는 그런 우리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어느 순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핍진성의 딜레마.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언케니 밸리에서는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로는 인간과의 유사성이 80% 이상에서 한 90%까지는 95% 정도까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느낀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호감으로 느끼고 뭔가 좀비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쾌함을 느낀다. 그래서 불쾌한 골짜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모리 마사이로 연구자의 불쾌한 골짜기 언케니 밸리라는 연구였어요. 그 게임 쪽에서는요. 최근에 언케니 밸리를 넘어갔어요. 제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릴게요. 어머 뭐야. 장난 아니죠. 이게 이제 게임 처음 시작하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얘가 지금 안드로이드거든요. 완전 사람 같죠? 그래픽이에요. 이거는 그 언케니 밸리에서 95% 이상을 넘어갔네요. 그렇죠. 지금 이거 그래픽으로 만든 인간 얼굴인데 정말로 똑같이 만드니까 장난 아니죠. 근데 표정 연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영상도 있어요. CG로. 너무 신기해. 근데 이 또 바뀐 하면 또 불쾌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쟤도 직접 플레이하면서 영상으로 보면 또 괜찮아요. 또 다르니까. 이게 암튼 게임 쪽은 이미 언케니 밸리를 넘어간 수준의 재현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만화 쪽 만화 쪽에서는 이 핍진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더 보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 빅도그라고 아세요? 로봇 빅도그? 보스턴 다이내믹 사이 그 개 개같이 생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개의 모양으로 생긴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 아이도 있어요. 요즘 막 뛰어다니고 막 짐 옮기고 그런 영상 많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 이렇게 로봇 빅도그 빅도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내구성이 강한지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한 영상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 사이에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발로 차잖아요. 네. 발로 차고 몽둥이로 찌르고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런 거예요. 왜 차고 난리야? 빅도그가 너 기억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쌍해. 너무 불쌍해. 안쓰러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식의 반응. 그렇죠. 이건 이제 언큐니밸리 전에 네. 그렇죠. 그렇죠. 막 호감 엄청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 빅도그와 같은 애들은 산업용 그 로봇처럼 전혀 인간과 닮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빅도그에게 엄청나게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덜 닮은 게 덜 닮아도 덜 닮아도 덜 닮아도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고 그리고 플루토 플루토 플루토를 보시면 저는 플루토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울어서 나오기에 플루토 네. 플루토라는 작품 가사용 로봇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사용 로봇 부부 중에 한 남편이 죽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달하러 간 그 로봇 역시 그 로봇이 부인에게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라는 말을 전달을 하는데 거기서 그 듣는 부인 로봇은 정말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미동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똑같은 표정과 그 행동 네. 행동 정말 그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 표현의 로봇 표정만 세 칸을 연속해서 보여주는데 그렇죠. 전원이 꺼졌나? 아쉽게. 네.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슬픔을 느끼죠. 어. 정말 쩌릿쩌릿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진짜 만화에서 왜 나는 이렇게 가사용 로봇이라고 똑같이 진짜 로봇처럼 생긴 이 표현된 이 모습에 전원이 바로 같이 생겼어요. 네. 이 모습에서 왜 나는 공감을 하고 슬픔을 느끼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로 얼마나 많이 현실감 있게 표현하느냐 네. 얼마나 똑같이 인간의 표정을 표현하느냐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냥 전기밥솔 같이 생긴 캐릭터인데 또 그 슬픔을 저희가 느낀다는 건 네. 핍진한 묘사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죠. 반대.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만화나 이런 콘텐츠를 창작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욕망은 알겠으나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 네. 이것이 오늘의 만방연의 주제군요. 네. 정말 85%에서 95% 이 영역 선에서 묘사를 하려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지 않냐 라는 식의 어떤 연구 결과가 언캐니벨리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감 있게 묘사하려는 욕망 그리고 어떤 것을 너무 지나치게 취재해서 개연성을 해치지는 않나 하는 그런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서 콘텐츠를 창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콘텐츠에서 핍진성의 중요도는 얼만큼일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 좋네요. 오늘 이종람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던 중간에 계속해서 속으로 아빠 일어나 제가 중간에 정말 크게 어쩌지 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자꾸 내려놓으시는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제가 정리해봐도 될까요? 배운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으로 오늘의 만화방위연구소의 내용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으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리얼함을 추구하기 위해 끝까지 준비만 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지망생들에게 개연성을 위해서 준비해도 충분히 작가가 될 준비는 끝났다. 맞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역시 역시 좋니다. 최고 최고. 여러분 만화방위연구소 오늘은 핍진성과 개연성이라는 것이 콘텐츠 창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에 대해서 홍란지 소장님 박사님 이론가 학자님께서 대학자님께서 가져가주셨어 왜 그래 자꾸 내려놓지마 내려놓지마 제가 이렇게 무조칩니다. 저는 항상 노력해야죠. 학술적인 얘기를 할 때 약간 그것이 되게 긴장하시나봐요. 어떤 재미없지 않을까 제가 말하려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이게 맞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걸 자꾸만 생각하게 되네요. 그 짤 있잖아요. 짤. 미안해요. 이게 뭐야. 이미 내 손을 떠나서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고요. 전혀 아니었고 진짜로요. 만화 혹은 콘텐츠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양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 제가 진짜 늘 만화방의 연구소를 녹음을 하고 다시 들을 때마다 어우 어떻게 다음번에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오늘 재밌었는데 오늘도 역시 와 진짜 나란 사람 진짜 오늘 재밌었는데 네 어쨌든 더 노력할게요. 안되겠다.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더 노력할 거야. 나도 진짜 잘하고 말 거야. 여러분 팟빵 댓글에서 잘하고 말 거예요. 솔직한 댓글을 달지 마시고 재미있다. 아니 아니야 아무 댓글도 달지 마. 재밌었다. 아무 댓글도 달지 마세요. 저의 교양이 오늘도 한층 자라났네요. 이런 댓글 잘할 거야. 부탁드리고요. 잘할 거예요. 난 좋았는데 진짜. 감사해요. 오늘 녹음 어떠셨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진짜로 제가 어디 가서 이 작품은 좀 쉽지는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한층도 교양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너무 즐겁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마라방위연구소와 방영활동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 올라가는 건 롱터뷰죠. 아 아닌가 맞나? 맞죠. 롱터뷰죠. 롱터뷰죠. 이번 롱터뷰 어떤 분이 올라갈지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반가운 시간에 또 저희 둘이 목표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한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알짜 코너 만방연과 짜투리 코너 반가운 활동이었고요. 전 지금까지 만화가 이준봉이었습니다.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아빠 일어나